오늘 약간 라인업을 보니까 다들 너무 듣기 좋은 음악들, 너무 좋은 음악들 하시는 팀들이고 저희의 역할은 그게 아니다. 약간 레크리에이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3번 타자에 좀 껴드신 것 같아요. 3번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얌전한 고향의 벤치에 먼저 올라간다는 노래 할 건데요. 여러분이 해줘야 할 부분은 간단합니다. 어서 꺼져주면 잘 하시면 되는데. 예, 아직 약하네. 얼마나 꺼지라고 하는지 한 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실전에서 더 크겠죠? 약간 부족한데? 한 번 가볼까요? 얌전한 고향의 벤치에 먼저 올라간다. 드라이브 어제 흘려 남찬 눈물 들여요. 새 숨을 확으로 생방 먼저 검사. 나보고 인사를 하네. OK on. 눈을 안 밤에 쳐다보지 말아요. 남들 정이야. 전화. Let's see. we're going to be. 에이 자꾸 그리간만 볼거면 애줄게 애줄게 그냥 떠나가세요 진정한 사랑을 난 기대해요 남자만의 착각가운 빛에 그만 기대어 날면 널 가두세요 내 빛을 날려줘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도도도도 내 빛을 날려줘 진정하는 핸드폰에 화면에 열린 난생 처음 보는 인간들이 연락을 하네 그런 손을 워낙 쓰다듬지마요 난 그저 평범한 배치 위고행이 창조들이 가만 볼거면 대축해 대축해 그냥 떠나가세요 진정한 사랑은 난 기대해 내 머릿속에 여장 땀 해줄 필요 없어 이대로 날 그냥 손을 봐주세요 내 빛이 빠져요 날 사랑받는다면 그대가 쩌러리된 펜치 위 안탈소 날 찍힌다면 I'm the one, I'm the one who cares 그들 위엔 내 꽃미를 하잖아 이대로 날 뻔쳐 봐 그들을 와드란 하자면 내가 데리어 봐 그들 위엔 내 꽃나아 알려줘 난 진심으로 화 난다면 어서 남겨줘 arius가 3 место 이리와 더 피해joy